특히 오늘 장민철 심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근성입니다 네 인정씨 요새 인정씨 공방이 자라를 받습니다 제가 웬일이 진희들한테 추억이라서 아직 많이 어색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긴장해서 열심히 하면서 뭔가 예쁘게 먹었습니다 네 조금 맛있게 먹을자 하셨는데 기회되는 데스도 이런 것이 어 정말 문 많으세요 자 본인 입맛을 제가 드리고 아재 입맛이 너무 고맙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인정씨의 음악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어 저는 여기 옛날 노래가 많으시고 물론 소식분들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들에 좀 흥미를 많이 흥미를 하긴 하는데요 질문이신 분들이세요? 예 저는 뭐 음악도 즐겨두시나 여기 계신 아티스트님들 스터분들의 뭐 음악이랑 스타일 모델의 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찾아보고 접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여기 스페인게러분들 그리고 다른 스페인게러분들이 하는 동안 가장 사랑한 스타일이 네 여전시가 가지고 있는 우주아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펠리스타 프리스토트에서 펠리스타 프리스토트에서 펠리스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우주를 선택한지는 이유일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펠리스타 프리스토트에서 마지막은 또 치환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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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댔' 네 네 어... 팬의 스타 출연한 출연자한테 우리 엘페로봄이 출연했다고 순간을 많이 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다보니까 열심히 출연했다고 다들 출연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 저희 우리 브랜드에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평소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비밀하면서 여러분은 너무 없어서 너무 흥흥하는 것은 이번에는 선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선차 있을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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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못되라고 부끄러 무대를 이제 구맥 분의 직접 Anfang rim